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업자득 지스시자 데리고 왔습니다. 지스시자. 지 스스로 시공창에 쳐들어간 여자. 이거 제일 마지막이 압권이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은 여자만 손해다. 이렇게 말했더니 남친이 바로 나를 버렸어요.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 찐사랑 아니었냐고. 이 나쁜 놈아. 완제. 이거 진짜 미련 하나도 안 남은 거 맞지요? 그분들 사이트입니다. 나 진짜 하루아침에 이별 통보 당했어요. 이유는 우리 성향 차이인데 사실 내가 평소 연락을 조금 잘 안 하고 또 우리 둘 다 나이가 많이 차서 결혼 생각할 시기인 건 맞는데 내가 평소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들 결혼은 여전히 여자한테만 희생을 요구하고 불할미하다. 이런 생각을 말했거든. 근데 사실이잖아요. 여자만 손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얘가 살짝 당황스러워 하더라고. 여하튼 얘는 평소 아이를 되게 낳고 싶어 했고 나는 무섭다고 했거든. 근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얘처럼 말 잘 통하는 사람을 못 만났거든. 그래서 다른 남자는 안 되지만 얘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런 거를 말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보지 않고 그냥 지 혼자 멋대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이별 통보했다고. 바로 오늘 서로 대화해가지고 타협을 해볼 생각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것도 아니면 성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티라도 좀 내주던가. 아니 어제까지 잘 만나고 잘 지내놓고 오늘 갑자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올려놓은 카톡은 헤어지고 와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 했고 뭐 좋은 사람 만나라. 잘 지내라. 그런 뒤에 온 카톡이거든. 진짜 어때요. 미련 하나도 없어 보이죠. 이 나쁜 놈아. 꽁꽁아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웠지. 너 많이 놀랐을 거고 당황했을 텐데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서로 관계를 이어가면서 노력하면 우리 성향 차이를 좁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가 대화 나누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걸 느꼈고 서로 상응하는 마음을 주고받아야 연인간의 신뢰가 쌓이는 건데 우리는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물론 너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내가 너한테 줬었던 관심만큼을 받기를 원했던 것만 같아. 그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나도 많은 추억과 좋은 느낌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한테 고마우면서도 또 너무 미안하고 그러네. 여하튼 건강하고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잘 지내라 중간 정리 둘 다 결혼 정년기고 남자는 평소 결혼이 하고 싶다. 아이도 낳고 싶다. 이런 속마음을 은연중에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평소 남친에게 반대로 결혼은 여자만 손해다. 여자의 희생을 요구한다. 불합리하다. 이런 소리를 해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과는 별개로 속으로는 얘는 나랑 너무 잘 맞아. 결혼할 수 있어. 아이도 낳을 수 있어. 그래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말을 한 적은 없다. 이겁니다. 결국 남자가 헤어지자 시작했고 그랬더니 여자는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해 이러면서 울면서 억울해.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해당 내용을 자기가 평소 몸닫고 있는 여시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랑 전 남친 호박씨를 까는 거죠. 이미 본인 마음 정리 다 하고 보낸 것 같은데 할 말 다 하고 헤어지는 거네. 받아들여라. 헤어져 그냥. 음 그래. 마음이 거기까지였나 보네. 글쎄 내가 봤을 땐 일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 어떤 부분이 나는 진짜 잡지도 못하게 지 혼자 마음 정리 다 끝낸 걸로 보이거든. 쓴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가 더 중요한 건가 보네. 삼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굽히고 붙잡는 순간 니 인생만 암울해지는 거야. 그게 붙잡는다고 해도 붙잡힐 것 같지도 않아서 안 붙잡을 거야. 야 이거 잡을 거면 아이 낳는 건 감수해야 된다. 그냥 답장을 하지마. 지 혼자 마음 정리 다 하고 보낸 걸로 보이네. 쓴이를 설득하기엔 시간만 버린다 싶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잡지도 못하게 너무 시원하게 마음 정리를 한 게 보인다. 잡고 싶으면 니 생각 이야기 한번 해보고 제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한번 해보던가. 그렇지? 마음 정리 끝낸 게 다 느껴지거든. 그래서 붙잡지도 못하겠더라고. 나한테 여지를 줄 거였으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 아니 진짜 저 남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이거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여자가 생긴 걸 수도 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러는 거면 뻔하지 뭐. 그거야 뭐 내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진짜 이해가 안 되긴 안 된다. 믿을 수가 없어. 너를 설득할 만큼 너를 다시 만날 마음은 없었나 보지 뭐. 맞아. 그런 거겠지. 만나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티는 팍팍 내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럴 수가 있냐. 입만 살았었나 봐.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발빼는 사람을 믿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까 싶네. 너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 맞아. 나도 그런 생각 하긴 했어. 만약에 다시 만난다 해도 만나다가 뭔가 수 틀리거나 안 맞는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하나 없이 또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이별 통보하겠구나. 그런 거. 근데 만나는 동안에 얘는 표현도 잘하고 마음도 정말 많이 내비쳤는데 나는 좋아하는 만큼 표현을 못하고 헤어져서 미래는 남는 것 같아. 쓴이가 예상 못한 결말이라 아쉽고 계속 생각나는 걸 수도 있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든 마음 후련해질 때까지 한번 해봐. 이렇게 헤어지고 와서 내가 너를 생각하고 좋아하는 만큼 표현을 못해서 후회가 많이 된다는 식으로 카톡 보냈거든 내가. 물론 대놓고 잡은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을 준 거지. 그래서 얘도 뭔가 여지가 있었으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또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잘 지내라는 거 보니까 미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지.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원래 남자들 나이 들수록 개복치가 돼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시간 낭비 안 하려고 하지. 그리고 저걸 극복할 정도로 너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맞아. 그만큼 날 좋아하던 게 아닌 거겠지. 얘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었는데 나는 결혼 상대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어. 그냥 이미 교제하는 동안 남자 만나면서 그냥 이미 교제하는 동안 대화하면서 남자는 실시간으로 마음 정리된 것 같은데 하루아침 갑자기가 아닌 거지. 너만 몰랐던 거지. 맞아. 아까 잠깐 전화하면서 물어봤더니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뭔가 서서히 쌓인 거래. 근데 왜 티를 안 내냐고. 네 탓이야. 미련 있어 보이는데 대화 좀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니야. 미련 하나도 없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미련 남아가지고 아까 전화해서 한번 잡아봤는데 안 잡혔어. 아 그래? 그럼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남자 혹시 30대인지. 그래 30대들이 대체로 사람에 대해 미련이 없다고 하더라. 어 맞아 30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남아있으면 잡을 때 잡힐 것 같은데 어제까지 통화 3시간씩 하고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 이렇게 마음 정리를 싹 해버릴 수가 있냐?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된대. 나는 반대 상황이어서 미련이 나만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쓴이가 잘하겠다고까지 했음에도 안 잡히는 거면 이건 진짜 정리당한 거야. 더 연락하면 거기서 나중에 후프풍 오지게 와서 오히려 잡을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더 연락하지 말자. 계속 잡으면 오히려 연락 안 오더라 남자들은. 잡기 위해서 연락을 하지 마라. 뭐 그런 건가 봅니다. 나도 이제 연락 안 하겠다고 했어. 한 번 안 붙잡아 보고 헤어지면 너무 나도 이제 연락 안 하겠다고 했어. 한 번 붙잡아 보지도 않고 그대로 헤어지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다 잡아 본 건데 그래 하고 나니까 정말 후련해지는 느낌이야. MBTI 과물입 알지만 혹시 ESFJ 아니야? 누가? 남친이? 맞아. ESFJ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 와 역시 나도 ESFJ한테 비슷하게 통보를 받았거든. 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대화는 안 하고 결론 내리는 거 그거 종특이야. 와 진짜 짜증난다. 왜 대화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통보하는 거야? 그 와중에 마음 정리는 또 깔끔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잡아도 잡히지도 않아. 진짜 그 전에 조금씩 티라도 냈으면 어?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야 똑같아. 잡지도 못하게 톡 보내는 거. 그냥 앞으로 ESFJ 남자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경험했다고 받아들일 거야. 나는 짧게 만나고 저렇게 아무런 언질 통보 없이 아무런 언질 없이 통보만 받아가지고 충격 오지게 컸거든. ESFJ 남자 답글 검색해봐. 진짜 졸라 똑같다? 맞아. 나도 한 달 만난 게 한 달이고 사귄 건 2주 밖에 없네. 나 또 한 3년 만난 줄 알았더니 2주 만났답니다. 2주. 그 짧은 시간에 뭘 맞춰갈 것도 없는데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까지 하하호호 즐겁게 대화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어? 내가 붙잡아도 잡히지 않을 만큼 마음이 떠버리고 미련도 안 남을 수가 있는 거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나한테 헤어지는 게 되게 쉬운가 봐지는 나는 찐사랑인데 같은 사람 아니겠지 맞춰가는 거 없이 그러는 거 정말 어이없지 앞에서는 아닌 척 개자래 진짜야 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나도 그랬어 나중엔 기억도 안 날 거야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고 붙잡아도 안 잡혔는데 당연히 다신 연락 안 오겠지? 진짜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어서 현타가 온다 어 진짜 쓴이도 미련 갖지 말고 저런 새끼인 거 빨리 알아챈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저런 놈 더 만난다고 정신병밖에 안 와 너무 별로인 사람이다 니가 너무 아까워 그냥 더 깊어지지 않고 끝낸 게 정말 잘 된 거라고? 헐 나 ESFJ인데 남자들은 저렇구나 여자는 안 저러는 것 같은데 내 경험상 계속 잡으면 잡힐 수도? 위에 다른 애들이 ESFJ 종특이라고 말해줘서 좀 찾아봤는데 진짜 소름 돋게 똑같네 이번이 아니더라도 계속 만나다 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얘는 또 그때 지원자 판단에서 통보하는구나 그런 거지 그냥 언젠가 헤어질 게 뻔한데 빨리 헤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 잡으려고 더 정들기 전에 빨리 헤어진 게 오히려 내 정신건강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야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 얘들아 고마워 MBTI를 떠나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 특히 여자한테 불합리하고 희생이 어쩌고 육아 어쩌고 하면 남자들 거의 다 발 빼더라 얘가 말한 이유가 그거 하나가 아니기도 했지만 아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다가 본문에 쓴 것처럼 야 내가 너라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가 아니고 야 나는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너 정도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그냥 언제라도 헤어질 애였던 것 같아 그걸 대화해서 설득할 만큼 나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것도 맞겠지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 다 다투는 거야 이빌인 거지 다른 사람 만나라 MBTI 과몰임 하기 싫은데 나도 바로 어제 ENFJ한테 하루아침에 이별 통보당했다 결혼할 시기라며 서로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 내가 위에도 썼지만 너랑은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다고 했는데도 안 잡혔다고 아니 잠깐 보통 상대방을 잡을 때는 엎드리고 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사실은 너에 대한 마음이 이거야 이게 잡는 겁니까 다들 봤지 이 그지같은 놈 얼른 같이 욕해줘 한공은 냄공은 어쩌고 저쩌고 웅행웅행 하면서 같이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라는 궁예질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후 이 이야기는 온 사방천지에 다 퍼지게 됐고 결국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터집니다 인과응보 잡자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퍼져가지고 이 글을 올린 이 쓴이가 제발 지워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운영중이신 꽁꽁꽁 사이트에 가장 최신 핫글로 제 글이 유출된 사람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지같은 상황인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가 쓴 글이 다른 곳에 업로드 됐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싶어가지고 쓴 글인데 왜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고 댓글로 인신공격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카톡 확인하시면 제발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꽁꽁꽁입니다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진짜 삭제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저희 팀 전체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 결과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회의 결과 해당 글은 삭제 의미 없음 판정받았습니다 안 지울 거야 원래 남을 파 묻을 각오로 싸움을 걸 땐 지가 묻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랑 남친 까는 건 괜찮고 말이죠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한마디 합니다 자꾸 남염 여염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염 한공종자라고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우리 엄마 불쌍해 이것도 여염인가 그런 건가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